많은 내밀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한정한 공간으로 인해서 모두 다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앉아계시는 내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후에 기념 발파 특수효과 연출 장레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래에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만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오늘 발파 현장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재진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먼저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석에 앉아계시는 내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제 뒤를 돌아 기념 발파 특수효과 연출 장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튼 터치는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5, 4, 3, 2, 1 그리고 발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마지막 발파와 동시에 내빈 여러분께서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 끝났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념 발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다 함께 무대 뒤쪽 팬이 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고요. 함께 카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념 발파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발파! 자, 기념 발파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념 발파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기념 발파 시작하겠습니다. thu. 5, 3, 4, 5